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에 진행된 박건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운 2020년의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만큼은 넉넉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아 타이거즈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명된 용마보도학교 투수 장민기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만큼은 가족들과 좋은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잘 극복해서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분들과 따뜻한 한가위 되세요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 저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받은 유신고 이영재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고생도 많이 하실 텐데 추석만큼은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이준범 박대명입니다 2020년 추석은 이전과 다른 추석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모두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건강하고 즐겁게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이번이 기아 타이거즈 지명받의 비봉곡 김원경입니다 이번 연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지만 추석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신인들 리프트 기아 타이거즈 지명받을 받게 된 강원구 포수 김선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한가위입니다 넉넉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 지명받을 받게 된 신일고 포수 김선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만 팬 여러분들이 즐거운 추석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 신인들로 입당하게 된 충원보 장시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빠른 시간 안에 여부랑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우리 모두 몸은 멀리 마음 가까이 하도록 노력합시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에 증명된 이승재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한 해에 보내셨겠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